새로 뚫린 고속도로 하나 때문에 국도 44호선 주변에 있는 많은 휴게소들이 문을 닫고 줄 폐업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TV는 오늘 좀 멀리 올라왔습니다. 여기 경기도 양평군 국도변에 있는 클린턴 휴게소입니다. 지금은 이미 폐업을 했고 클린턴 휴게소라고 이름을 지은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 방문을 한건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클린턴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우연히 국도를 지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휴게소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마치 UFO 우주선이 여기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국도 44호선이죠. 국도 44호선 네 44 사자가 두번이나 들어가있네요. 국도 번호 중에서 해필이면 44에 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썩 좋은 번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휴게소는 97년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폐업한지도 한참 오래됐죠. 여기 휴게소 마당에 보면 이렇게 조경석을 전시를 해놨는데 아마 제 눈으로 봐서는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 휴게소 바로 옆에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같이 폐업을 했고 주유소 안에도 지금 보니까 조경석을 갖다 놨네요. 2009년도에 서울에서 양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이 휴게소는 손님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폐업을 했고 한참 동안이나 이 흉물스러운 폐업물로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누군가 인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고 이 휴게소만 폐업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국도 44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휴게소들은 지금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지금 돌아보니까 안에 의자나 탁자 이런 테이블들은 다 치우고 지금 뭐 건물 빈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엄청나게 안에 면적이 큰데 진짜 축구를 차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널찍한 휴게소입니다. 특이하게 이 건물은 천정을 유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낮에는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네요. 굳이 불을 안 켜고 영업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밤에는 아마 별도 볼 수 있는 그런 천문대 자리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건물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직도 인기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가수들이 와가지고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영화도 찍고 그런 촬영장으로 여기를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촬영장 하루 대여료가 300에서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폐건물을 인수하신 지금 주인장도 이 촬영장으로 대여료 받는 이 돈만 해도 상당히 쏠쏠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내부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폐건물을 새로 인수하신 분이 아마 촬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안에 있는 짓기들을 이렇게 깔끔히 정리를 해놓으니까 안에 들어와도 그렇게 뭐 무시무시하거나 흉과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길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전부 그 빠른 길로 가지 이런 국도 쪽으로는 잘 오지가 않죠. 원래 이 휴게소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차가 좀 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휴게소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은 뭐 볼일반 보는 게 아니고 또 뭐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휴게소가 장사가 되는 거죠. 여기 주차장도 엄청 넓은데요. 옛날 한창 시절에는 아마 손님들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막 휴게소로 들어왔을 겁니다. 휴게소 국도변 도로 쪽에는 지금 조경석을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경하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길이가 한 100m 넘게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고 광고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저 뒤에 휴게소 입구 쪽에 지금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아 참 궁금하네요. 궁금하면은 못 참죠. 네 한번 가서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입구 쪽에는 지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그런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90년대 말에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공사가 중진되고 이렇게 국도변에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폐건물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보통 폐건물은 잡초와 수목이 나가지고 사람이 진입하기가 힘든데 길이 깔끔하네요. 건물 옆에는 지금 장작도 보이고 아 여기 사람이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아 건물이 5층이나 되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국도변 바로 옆에 5층짜리 빌딩을 거의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보니까 1층에 트럭이 있습니다. 1톤 트럭이 하나가 보이고 아 저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조립식 주택을 또 건물 안쪽에다 저렇게 지어놓고 뗄감용 나무도 막 쌓아놨습니다. 네 확실히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럭도 있고 뭐 나무도 많이 쌓아놨네요. 저기 계단 밑에는 보니까 지금 아궁이를 만들어서 솥단지도 걸어놓고 사람이 확실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험하다고 한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참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참 의아합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건물 옆쪽을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가스통도 보이고 항아리 단지도 있고 조립식 판넬로 집도 지어놨네요. 아 지금 사람이 확실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걱정이 조금 됩니다. 지금도 국도 44호선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런데 이정도 차량 가지고는 휴게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은지가 한참 오래됐죠. 새로 뚫린 고속도로 하나가 이 많은 휴게소들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놨습니다. 요즘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이 휴게소 들리지도 않고 쌩쌩 지나가버립니다. 휴게소 들려가지고 화장실도 좀 가고 커피도 좀 팔아줬으면 되겠는데 그냥 냅다 지나가버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